아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는 신 오차스키를 이용한 스파이더 인 미러를 이용한 카아루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반대로 갔어야 됐는데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스킬 필요한데. 빨리 끌려면. 내릴텐데. 아 휴. 촥촥촥촥촥촥촥. 오우야. 맞을 뻔했다. 오케이. 아 잘못 눌렀다. 아 자꾸 스킬을 막 낭비하네. 좋습니다. 아니요. 저 기차 말인데. 자 여기 간단합니다. 자 여기 은혈 스킬을 써가지고 이제 모자를 안 받아주는 거죠. 아주 중요한데요. 좋습니다. 아이 몇 개 먹는지 보고싶었대. 또 못 봤네. 나와서 오세요. 알겠습니다. 열쇠가 있나? 음. 사도 사야되나 보구나. 쓰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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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신 5차를 이용한 것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지요 마지막은 튕기고 한번 가보자 자자자.. 잴.. 가 보겠습니다 신5차 스파이더의 윛 미러를 이용한, 것이고요 한번 깎아보도록 하지요 지금 뭐하고 있느냐 스킬쿨 잠깐만 기다리고 갈게요 30초 11개 자 들어가겠습니다 큐브에요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니다 스파이더 인미러 딱 쏴주시고 봤나요 스파이더 인미러 나가고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오케이 마지막에 용이겠군요 여긴 여기보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지 사로트 10일 어이 반짝이 마지막 몇개 다 먹는지 보고 마무리 해봅시다 10일에 13개 정도 나왔네요 아 이것으로 사카로트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